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김용효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매우 강한 소나기로 인해 호우특보가 발효된 곳도 있었습니다. 소나기는 내일 새벽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아침에 모두 그치겠으나 충청내륙과 남부내륙, 제주도에는 내일 다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차트를 통해 앞으로의 날씨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우리나라 대기상층에 머무르고 있는 영하 10도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하층으로 유입되는 따뜻하고 수변한 지상공기와의 기온차로 대기불안정이 발생하여 내리게 된 것인데요. 40도가 넘는 기온차로 인해 대기불안정이 강하여 돌풍과 천둥봉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내리는 소나기도 강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가 내리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소나기는 대기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동진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새벽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아침에는 전국이 모두 그치겠으나 내일도 지상기온이 30도로 넘게 올라 충청내륙, 남부내륙, 제주도에는 다시 또 나이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비해 상하층강 기온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적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대저압부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제8호 태풍파비는 현재 시속 20km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24일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27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비도 매우 많겠으니 태풍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의 위치가 우리나라와 매우 멀고 주변 기업계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태풍의 이동속도와 강도, 이동경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또는 태풍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